96 데뷔니까 96년 데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영혼이 맑아서 그래요 순수하시고 그거는 또 선배님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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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순수해요 요즘 또 많이 바빠지신 거죠? 요즘 너무 바빠졌어요 너무 바빠지셨어요? 맞아요 저희 KBS에서도 다시 방송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방송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라디오도 매일 생방송하고 있고 또 요즘 불러주는 곳이 많아서 관찰 예능도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정말 제1의 전성기라고 할 만큼 바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그렇게 지금 활동을 다시 복귀해서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근데 이게 3년 동안 아무래도 공백기가 있었던 나름대로 이유가 좀 있겠죠? 연기를 하다가 이제 연기하는 재미를 잃어버린 거죠 돈 버는 재미가 있고 사랑받는 재미가 있고 그렇잖아요 또 연기하는 표현의 재미가 있고 네 그렇겠죠 근데 연기도 계속하다 보니까 시야도 좁아져서 좀 잘 안 되고 그리고 나를 찾아주는 것도 아무래도 적어질 것만 같은 불안감 아 불안감 그리고 저희 집은 갑자기 이렇게 제 얘기해도 되는 그럼요 본인 얘기 하시라고 부른 거예요 저희 집은 희한하게도 전부 돈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요? 그래서 돈을 갖다 줘도 그렇게 행복해하거나 이러지 않아서 돈 버는 즐거움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 있어서 그 당시에 좀 많은 일들도 터지는 것들 뉴스 보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난 날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자신도 없고 그냥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켜켜이 쌓여서 다른 일을 해보자 이런 결심까지 간 거예요 소위 번아웃이라는 게 진짜 오셨었네요 그건가 봐요 다른 일을 해보자 까지는 생각 못했고 일단은 관두자 일을 쉬자 그리고 경력 단절이 아니라 경력 그렇죠 경력 중단 심지어 여참은 경력 종료 뭐 이런 거잖아요 경력 종료 그래서 제가 그만두고 싶다고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했더니 너만 알고 있어라 소문내지 말고 그냥 혼자 조용히 김숙 씨가 많이 말렸죠 그래서 저만 알고 종료하고 이제 다른 일을 뭘 하면 좋을지 빠르게 적응해보자 하면서 저 진심이었어서 굉장히 심각했어요 근데 어찌 보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멈추신 거잖아요 네 내가 가장 많이 해왔고 가장 잘해낼 수 있는 일을 멈추고 어찌 보면 하루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루 돈을 벌고 또 하루 일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물론 김숙님께서도 아무한테도 말하지마 했었지만 실제로 시작하고 그 일에 접어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굉장히 달랐을 것 같아요 연예계에 있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은 사람이 갈린다 그러죠 저를 처음엔 에이 장난치지 마 엉뚱해 설마 이러다가 어느쯤 되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제가 이제 불필요해지니까 저를 필요했던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이제 옛날 친구들 바빠서 못 만났던 송은희 김숙 같은 옛날 친구들하고 다시 연락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저를 좀 보호해주고 또 다들 그냥 얘 잠깐 힘들어서 찡찡대는 거야 정도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서 제 마음을 공감해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공감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얘기인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친구의 옥석을 가리는 기회가 되긴 했군요 너무 좋은 기회가 됐던 사실 그래도 저러다 말겠지 두세 달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아까 연기를 가장 잘하시지만 어느 관찰내는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청소를 잘하신다고 청소에도 재능이 있으시다고 그냥 청소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열심히 한다고 깨끗해지지 않는 짓도 많아요 다 잘한 대로 근데 진짜 관찰내는 프로그램에서 청소 일 하시는 거 보니까 재능이 있으시고 일단 청소하는 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즐거워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뭔가 이렇게 깨끗해지고 그리고 또 제가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한테 뭐 해주는 거 언니가 여기 오면 기분 좋겠지 이거 보고 뭐야 여기 달라졌네 이러겠지 하는 딱 현문왕천 그래서 청소하는 일로 김숙 씨 집에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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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송은희 씨 집에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물론 일정 대가를 받긴 하셨겠지만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를 하신 거예요 그럼 그 대가가 난 궁금한 게 한국 대략 이렇게 청소하고 한 얼마 정도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 벌던 것보다 오히려 좀 적게 벌 거는 뻔한 거잖아요 정말 딱 남들 받는 만큼만 언니들도 좋고 저도 받고 일반 시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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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야 부담도 없고 계속하고 그래야 제가 현실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천 고깃집에서 설거지를 한 네 달 정도 했고요 가사도우미를 한 1년 정도 했는데 가사도우미를 숙연희 집과 1년 정도 했는데 꽤 오래 하셨네요 어느덧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렇게 그렇게 이제 본인의 화려했던 삶과 연기자의 삶이 아닌 또 다른 삶을 시작하면서 사실 금액은 적었지만 내 나름대로의 변화를 느끼면서 좀 느낀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 정말 느낀 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자신감을 얻었어요 어떤 자신감이요? 내가 연기 때려치면 나 살 수 있을까? 성격적으로 되게 유약하고 보호받고 살았으니까 아는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핑거 프린세스라고 하죠 매니저한테 다 물어보고 주변 지진한테 그거 뭐야? 그러면 다 대답해주고 사실 우리처럼 한 가지 일만 오래 해온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죠 우리가 사랑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잘 가르쳐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 혼자 이걸 한다는 게 너무 무섭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신감이 생기셨군요 어떤 자신감이 생겼냐면 시급 만 원 받았어요 설거지 그리고 언니네 집에서는 많이 일을 하지 않고 초반에는 제가 학원도 좀 배우려고 드라마 극작가 학원 편집 학원 다른 거 혹시 앞으로 꾸준히 할 일들 찾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학원들을 옴삭옴삭 다니면서 직업 준비도 하신 거네요 일단 당분간 올해는 이렇게 해보자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번개 2주에 한 집씩 가고 1주에 한 집씩만 청소하고 설거지 5일 하고 5시간씩 하루에 그렇게 일단 살짝 해봤을 때 140만 원은 벌더라고요 안 많아 보이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생활하는 수준에서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혼자 생활하기에 딱 맞는 집에 관리비 기본 생활비 보험도 다 절반 정도로 줄이고 잘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왠지 밥도 많이 안 드실 것 같고 하니까 가서 주는 밥 머슴처럼 정말 내가 뭘 해도 살 수 있겠구나 그게 엄청 저한테 힐링이 됐어요 그치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근데 이게 아무리 본인은 자신감이 있고 그래도 가족들이 이거를 지켜봤을 때는 어떻게 봤을까 저희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해요 돈 욕심이 없고 엄청 착해요 그래서 엄마랑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관둔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물어봤어요 가족들한테 그랬더니 그동안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 우리도 뭔가 해볼 테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너 살 만큼만 해라 그래서 막 그런 게 남의 말인데도 막 눈물이 나는데 다른 응원보다 그게 정말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가족, 친구, 저를 완전히 얻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쉬면서 새로운 일상을 찾았더니 오히려 일이 들어오던가요? 이게 궁금해 사실 한 3년 쉬었으면 사실 2, 7만도 한데 오히려 3년 동안 안 보인 게 새로운 신선함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 그런 거 같아요 제가 3년 동안 청소를 안 왔다면 복귀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걸로 많이 이슈가 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힐링된다고 했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관두면서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내 나이 또래 주부들 아이 키우느라고 또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난 누굴까 싶은 사람들이 잘하면 나를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겠다 내가 먼저 한번 살아보자 기본 인프라가 하나도 없는 난데 지식이고, 기술이고 사실 연기라는 거 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 키워놓고 내가 뭐 하고 싶다? 저는 공부도 되게 못했기 때문에 정말 갖고 있는 인프라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해내면 많은 사람한테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굉장히 소명도 있었어요 실제로 관찰내는 프로그램 나가고 많은 청춘들도 위로를 받았고 많은 중년들도 위로를 받았고 사실 저도 위로를 받았고 몇 번 말씀을 하셨어요 보고 근데 이게 왜 언젠가도 우리 다국적업 임원으로 일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지금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 나오셨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일하는 기쁨은 오히려 더 크다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굉장히 공감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자신감이 생겼다, 모델 할 수 있겠다라는 말 똑같아요 물론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럼요 돈이 없어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은 주어지는 그 마음의 만족감과 풍요로움 그리고 내 마음의 만족감이 있잖아요 난 뭐든 할 수 있다 일단은 결론에 의해 숨을 위해 서로를 받았고 information을 해주고 제목있어보게 그리고 그 다음 교부로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제 오늘 나이 두 가지 인정 이렇게 생각해 주실텔 일 unscrew 한번 이제 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